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폐를 서서히 망치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폐건강이 굉장히 이슈죠.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 특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미세먼지 자체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공중보원학적인 이기였죠. 대기오염은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거나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직이 폐입니다. 따라서 폐를 망치는 생활습관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질환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급성적으로 생기는 질환이죠. 모세기관지염, 천식, 알러지, 간미성 반응이 생기는 그 다음에 폐렴구균이 들어오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폐렴 독감,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19 갈련증,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서 폐조직의 변화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점, 기관지가 늘어나서 풍선처럼 힘이 없어지는 물파인 풍선처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안에 계속해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폐암까지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폐질환은 급성, 만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것들 자체가 다 기능적인 문제, 면역력의 문제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폐의 면역력은 우리의 건강의 상태, 수준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폐렴 망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 담배죠. 담배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독수무기질입니다. 따라서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위험하고 간접허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그냥 들어왔을 때 그 몸에서 묻어나는 호흡에서 묻어나는 3차 호병까지도 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위생관념,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듣도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도 세균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수공통관념병,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가는 그런 바이러스 지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위생관념이 있으면 손 씻기라든지 위험한 지역에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자기 쪽으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행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잘 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종해야 되는, 폐를 건강에 의해서 접종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폐를 망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 면역저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폐에 관련된 예방종 두 가지가 있겠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하고 다당균인데 이걸 반드시 결합시켜서 스케줄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곳에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매연이 심하거나 자동차 옆에 막 달리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급적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자연이나 매연이 적은 곳에서 운동하는 게 진정으로 폐를 위하는 길이겠죠. 지구 환경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밀폐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는 겁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장기간 작업하다 보면 유독한 독성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내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거 자체가 폐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강내 불결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구강내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폐로 들어가서 폐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이라든지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천연적으로 과거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입호흡이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바로 폐 쪽으로 미세먼지, 바이러스균 그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의 어떤 양상을 조금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애 기능이 좌우되면 이게 폐도 문제가 됩니다. 장내 세균수처도 폐에도 세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폐가 안 좋으신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살펴보면 장, 누수, 정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자전 감기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폐 부담이 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해야지 폐 구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운동 부족,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혈액이 찐찐해지고 투명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고지혈증이라는 혈관 질환인데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폐에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폐를 보호하는 생활습관, 이제 금방 폐를 망치는 생활습관을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소를 자주 씻고 물로 과글하고 칫솔질을 반드시 해서 구강내었,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고 지나치게 에어컨을 많이 트는 것을 자제하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테이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다.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정 어쩔 수 없으면 매연이 좀 덜한 곳에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연에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환기 같은 것을 시킬 때는 반드시 요리할 때 또 환기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그렇게 요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호흡 대신에 어떻게 호흡하라고요? 코로 심호흡.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코로 들이마시고 좀 쉬었다가 입으로 내쉬고. 코를 덜 마실 때 코틀, 콧물, 부비동 3중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생기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면서 폐 쪽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는 촉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잘 유지해야지 장 폐 커넥션에 의해서 폐 건강이 되겠죠. 식이섬유, 효수가 풍부한 음식, 유산과 프리바이오틱스,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골라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상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폐를 위한 예방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폐렴, 독감 예방종을 반드시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폐를 슬슬 망치는 생활습관을 명심하시고 폐를 보호하는 생활습관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